그리스타 시그프리즈는 핀란드의 가수이다. 그녀는 메리미 라는 곡으로 유로비전 송콘테스트 2013에서 핀란드를 대표했다. 그리고 이 싱글이 수록된 앨범 딩동 이 2013년 5월에 발매되었다. 그녀는 스웨덴계 핀란드인의 거주지인 핀란드 서부의 카스키넨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모국어는 스웨덴어이다. 하지만 그녀는 핀란드어 영어 모두 능통하다. 그녀는 바사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중이다. 그녀는 세 명이 형제자매가 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9년 그녀는 밴드 데이지 잭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밴드의 첫 싱글은 퍼펙트 크라임 으로 2011년 10월에 발매되었다. 또한 그녀는 2009년에서 10년 사이 헬싱키의 스웨덴 극장에서 뮤지컬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롱뮤지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기도 했다. 시그프리즈는 2011년에 열린 핀란드 버전 더 보이스에 참가하였지만 준결승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녀는 유로비전 송콘테스트의 핀란드 대표 선출 프로그램인 우후댄 뮤지킹 킬파이루 2013에 참가하여 여러 참가자를 제치고 우승하며 핀란드 대표 자격을 얻게 된다. 스웨덴, 말매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콘테스트 2013에서 그녀는 결승에서 13점 받고 26개국 중 24위를 차지하며 대회를 마쳤다. 대회 퍼포먼스 중 그녀는 여성 댄서와 키스를 하는데 그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핀란드가 동선결혼을 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한다. 그녀의 데뷔 앨범인 딩동는 2013년 5월 10일 발매되었다. 2013년 그녀는 영국의 쇼인 빅브라더 시즌 14위 스피노프 쇼의 게스트로 출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녀는 2013년 8월 23일 열린 소포트 페스티벌에서 탑 오브 더 탑과 메리니 라는 곡으로 핀란드를 대표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